자연이 살아 숨쉬는 순천을 찾은 전윤선 작가. 가채로운 매력이 가득한 고장 순천. 그 여정을 함께합니다.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는 보험 설계사 최경분 씨. 손난로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은 그녀의 하루 일상을 따라가 봅니다. 최고의 스탠드업 코미디언이 되고 싶은 한기명 씨. 웃음으로 희망을 전하며 아름다운 꿈을 키워나가는 그의 이야기. 1월 3일 목요일 낮 1시 사랑의 가족과 함께합니다.